대부분의 신문의 일면 톱기사들은 의사협회가 제기한 것처럼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신 분은 병원 가운데도 한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걸 또 보건복지부는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 18일 날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총 1,463개. 이게 아마 병원 그리고 개업병원들을 다 합친 거겠죠. 전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 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소위 휴진이라는 것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단일 대우를 행성하기 어렵습니다. 개업이들은 대부분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밑보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전면 휴진 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대학병원들도 행정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동참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요야무야 그렇게 아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신고를 안 하고 휴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신고 안 하고 휴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는 이런 정보를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다른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냥 당신들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블랙스톤님 말씀처럼 신고를 안 하고 개업이들은 휴진할 것 같습니다. 그 의견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는데 의과대학 교수분들 의과대학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아는 의사분들은 이참에 좀 쉬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의견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시지만 의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공격을 해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윤 대통령이 제임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나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들하고 의사들 사이에 그런 간극을 굉장히 넓혀놓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그렇게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의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의업회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자정 무렵에 나온 어제 11시 정도 밤 11시 정도에 나온 기사니까 그 이후에 저는 뭐 이걸 추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휴진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무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병원 업무상 사무적인 절차는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맡았기 때문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병원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일 휴진이 큰 그런 힘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 또 그다음에 개업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며칠간 계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진을 한다 이런 문제 그 근원에 결국은 정부의 무리한 그런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이 감히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현재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휴진하는 그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을 욕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참 제가 볼 때는 기가 찬 일들이 많은데 대개 소수 의견들은 대부분 다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번에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씨 이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소수 의견이니까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의사들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의과대학 정원 정원 자체보다 그것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각종 명령을 남발하는 반자유주의 정부와 그것에 동조하는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부당한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는 것은 자유시민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시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께서는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한국의 많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가 자유주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문제는 그냥 의사 문제지만 의료계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나라가 정보를 독점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들을 나무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의견을 소개를 하고 그걸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 설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들의 민도와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윤정부가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조선일보를 들어가 보면 조선일보를 들어가고 그냥 천체가 도배를 한 겁니다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 의견인 것 휴진 신고한 병원은 다시는 개원하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야 됩니다 내 같으면 정부 입장에 동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글을 안 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의 생계수단을 다 박탈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전체주의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선거도 뭡니까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이 배부른 의사들 한 달 월급 연봉이 얼마인지 공개하자 그걸 공개를 당신이 요구할 자격이 뭐가 있노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벌문 버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들을 읽어 가면서 정말 이거는 대책이 없구나 의사들이 얼마를 벌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당신이 의사들이 버는데 도와준 게 있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하면 또 열받는 분도 계시겠죠 이게 지금 수준인 겁니다 우리 수준 그래서 조선일보 이름 댓글에 한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정부가 힘을 얻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소수 의견이 가끔 나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본인의 자유를 젊은 의사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당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전공의들이 당신의 자유를 수호하는 선붕에 썼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거는 뭐 가뭄의 콩나귀입니다 여기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네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외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신공격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임현택 회장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합니다 외모로 남을 판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온 나라가 기본에만 충실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여러분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의사라면 여기 댓글질하는 사람들이 환자로 온다면 치료할 마음이 없을 듯 합니다 누구나 평생 몇 번씩 의사들 덕분에 살고 고통을 듭니다 그 은혜를 잊고 막말하는 사람들은 의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는 이래서 당신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의견하고 그 의견을 발신한 사람을 일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의견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동이나 주장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자체를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 주장을 그냥 묶어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정부가 이 의로계하고 분쟁을 어떻게 끝낼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공의 문제도 그렇고 의과대학 여러분들 학생들의 휴학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뭐 결국은 제압하겠죠 공권력이라는 것이 결국 강제력 이니까 그러나 그 뒷면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부분들도 크게 그렇게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데 힘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설득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난 4년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인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뭐 설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다 생각하고 그게 맞추어가 그냥 사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예 네 그래요 아